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만들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은 나쁜 거니까 제거하는 것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면 얼마 못 견디고 죽어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게 걱정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는 게 더 걱정일 정도인 거죠. 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 LDL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능력이랑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제거되지 못한 LDL 콜레스테롤들이 혈관 벽에 쌓여서 플라그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갑상선 저하증이 아니더라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증 직전 단계인 환자분들이라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미 높은 경우가 허다해요. 2012년 연구에서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TSH는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니까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때 갑상선을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들을 분비하라고 나오는 호르몬인 거죠. 간단하게 TSH 수치가 증가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TSH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더라도 약간 정상 범위 내에서 조금 높은 편이다. 다른 갑상선 호르몬 수치들은 아직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미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TSH 수치가 낮은 사람들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도 확실하게 낮았습니다. 정상 TSH 범주는 0.5에서 5.0 정도지만 0.7에서 2.0 사이가 이상적이에요. 2.5 이상 넘어가면 대사질환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 기능 저하는 당뇨병이랑도 연관이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갑상선 기능 저하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킨다기보다는 아니면 그 TSH 호르몬이 나와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고 보기보다는 인슐린 저항성,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이 갑상선 저하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갑상선 따로 고치고 콜레스테롤 수치 따로 고칠 일이 아닌 거죠. 전부 다 고치던가 전부 다 못 고치던가 자꾸만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인슐린 저항 때문에 당뇨도 오고 고혈압도 오고 살도 쪘는데 당뇨 따로 고치고 고혈압은 놔둘 수 있어요? 그거 아닌 거죠. 인슐린 저항성을 고치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환자 입장에서 이걸 깨닫고 이해하는 건요. 전혀 모르고 사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죠. 지식 정보만 쫓아다니기보다는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들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